강서구의 대표 미술관인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오는 7월 6일까지 제1, 2기획전시실에서 개관 13주년 기념 특별기획으로 8인 8세계 세계 미술 문화여행 경계 허물기 전시를 개최합니다. 이번 특별전시는 한국, 영국, 독일, 호주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겸재정선의 진경정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세계적 참여작가 8명의 작품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확장형 전시를 느낄 수 있습니다. 최근 들어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절됐던 경계들이 허물어지는 가운데 이번 전시가 앞으로의 삶의 방식의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립니다. 기타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 기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